한물련대 파업의 핵심 물류비 급등 안전 운행 보시게 되면 한겨레신문에 한 분이 글을 남겼더라고 한물련대 파업에 대해서 돈만 받고 단합해서 사망률은 42%나 늘고 이런 것이 안전 운임이냐 사고 열리는 비안전 운임이 아니고 뭐냐 이런 제도를 컨테이너와 시멘트 이외에 학대하자는 것이 말이 되느냐 안그래도 물가폭등 중인데 물가가 더 오를 것이 아니냐 당신들만 부자들이 되고 온 국민이 고통을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시장 가격 이상으로 여러분들 단체적인 행동을 통해 가지고 그걸 관철시키게 되면 예를 들면 안전 운임제라는 그런 어떤 명복으로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 이상으로 여러분들 받게 되면 그걸 누군가 부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눈에는 그것이 업주일 겁니다 그런데 그 업주는 자기가 부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생산품에 뭐죠 생산품에 증가를 시키게 되면 결국은 국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소비자들이 그리고 해외에 있는 소비자들이 부담 해외에 있는 소비자들은 비싸면 안 사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결국은 다 증가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불평을 이야기했는데 중앙일보에서 카드 뉴스를 잘 만드는데 1%대 경제 성장에도 계속되는 함훈련 대 총파업 한국은 성장률이 계속 떨어질 겁니다 서울대학교에 김세직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5년 툴로 1% 하락 법칙이라는 거 아닙니까 정권이 끝날 때마다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사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24일 0시부터 파업을 도입했는데 결국 안전운임제 확대라는 것은 시멘트 철광 외 전 품목에 대해서 뭐 이런 안전운임제 뭐 이런 용어를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임금을 더 달라는 거예요 보장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보장해 달라는 거 그럼 누군가 그 비용을 치료해야 될 것이고 그 비용을 결국 뭡니까 국내 소비자나 해외 소비자가 더 지불하라는 거죠 중간 단계 기업들이 있겠지만 그런 제도인 거죠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을 막기 위해 최소 운송료 보장 적은 돈을 지불하면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일조 체제 임금제 비슷한 그런 제도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올해 말 종료한 예정인데 이런 제도가 한 번 시작되게 되면 참 없어지기가 어렵죠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재를 3년 더 연장할 게 또 밝혔지만 한물련대는 파업을 강행했고 한물련대 조합원은 전체 기사의 6% 작네요 결국 이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제도 보면요 한물련대 조합원은 전체 기사의 6% 정부는 아마 이것이 피해가 클 걸로 보는 거죠 물가 상승이라든지 수출 경쟁력 하락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제 한 경제신문을 보니까 컨테이너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시멘트입니다 화주협의회는 안전운임제 시행 이전과 비교해서 컨테이너 운송의 절반이 집중된 단거리 요금은 최대 42.6%가 올랐다 결국 뭐 이게 가격을 인상시키는 거죠 이 제도가 시행된 2020년 하물차량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전년보다 2.3% 줄었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19%가 늘었다 하물차량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은 시간 제한이라든지 한국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네요 미국과 유럽연합은 안전운임제 대신에 1일 운행시간을 제한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화주업계는 안전과 무관한 운임제의 명칭을 표준운임제로 변경하고 운송업체의 수수료는 운임과 별도로 시장기능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 결국 시장기능을 벗어나가지고 더 많은 것을 보장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 제도가 그것을 표준운임제로 부르든 안전운임제로 부르든 간에 기사분들 입장에서 여기에 속한 6%에 속한 기사님들 입장에서야 단결해가지고 그걸 쟁취하는 거죠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사회적 이슈를 넓게 폭넓게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결국은 수출경쟁력 하고 물가상승의 주범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죠 억지를 부리는 거니까 이거에 밀리게 되면 뭐 계속 밀리는 거죠 나라야 골로 가든 말든